코로나 사태가 끝난 지난해 청소년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. 우유감을 경험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혹은 매우 많이 경험한 청소년은 각각 26%, 37.3%, 1년 전보다 각각 2.7%포인트, 4%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. 직전 3년간 쭉 증가세였다가 지난해부터 줄어든 겁니다. 다만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하는 시기만큼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점이 새로운 문제입니다. 보통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데 중학생 증가세가 심상치 않단 겁니다. 심지어 우울감 경험률은 지난 10년 동안 고등학생이 더 높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중학생이 이를 역전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도 비슷하게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정신건강 고위험군 중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따져봤더니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살 시도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우울감이 있다고 보고한 아이들 중에서 자살 시도한 비율을 봤을 때 중학생이 높습니다. 지금 최소 시점은 중학교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.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최소한 전화자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. 성적과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도 여전히 컸습니다.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학생 32%는 학업을, 고등학생 절반 가까이는 성적과 진로 부담을 꼽았습니다. 정신건강 고위험군 중 학업 성적이 중간보다 낮다고 생각할수록 피로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자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EBS 뉴스 진태입니다.